다윤이의 모습 다윤이의 모습 다윤이의 모습 아니, 괜찮아? 다윤이가 무서운 게 많아요 아, 저... 모모야! 모모야! 나 언제? 고마워, 땡큐 가자, 우리 가자 에이, 중간에 껴, 금 껴, 지금이야 다윤이의 모습 그래, 수시까지 왔는데 여기 옆 보면 그냥 손잡이 여기서 끊어져 안해요 장난 아니다, 진짜 근데 선글라스 끼면 뭔가 안 보이잖아 이거 봐야 돼 응, 봐야 돼 우와, 점점 무섭기 시작한다 파이팅 이거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겁내만 해 맞아 이거는 진짜 솔직히 좀 그래 여기가 다 보이는데 여기 지금 뚫렸어 봐봐, 저기 뭐하는 거야, 지금 떨어뜨렸잖아 와우 감독님이 못 가시는데요? 이게 흔들려, 이게 여기 오, 진짜 예쁘다 이건 순이 건데 안 되겠다 연기내서도 안 되겠다 이건 순이 형이 여기부터 무섭다 할까요? 잘 갔다 온 다들 저는 여기서 진두를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안 볼게요 일단은 밑에 안 볼게요 나, 나, 저 허리 잡아줄래요? 이히리배드 이히 오! 하나, 둘 네 여기 사이가 무서워 이쪽은 뭐 없어요? 이쪽은 가면? 왼쪽이 여기가 포처 포인트래요 이번에 카메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다 핸드폰으로 잠시만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지금 말이 돼? 이게 말이 안돼요 이거 와! 여기로 가려. 진짜 잠시만. 나 앞으로만 골면 돼. 이제 다현이 이제 이쪽으로 오래돼? 어? 어떠냐고요? 전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전 솔직히 이거 하나도 안 무섭고 다현이가 너무 무서워. 얘 자슬 허리 꺾였어. 와! 버터 포인트예요. 채영이 지금 핸드폰 하는 거니? 와! 사진 찍고 있는 거야? 잘 나왔어? 잘 나왔어? 이거 앞에 있는 게 이상한데? 저거 뭐야? 이상한 거 봤어. 말이 안 나왔어. 이거 어떻게 해? 이 줄 어떻게 해? 와 아주 재밌겠다. 외줄 타기야? 왠지 제가 지진 적이 제 심장에 외줄 타기 하는 기분인데 저만큼. 야 괜찮아? 응 완전 안전한데? 아 손이 차가워요. 중심이 없어. 나는 중심을 못해. 저 발레 하는 거 아니야? 야 이 줄은 나는 못해. 야 여기다 발레 하는 사람이 있어. 흔들릴 때 조금. 카메라 보내기 더 무서워요. 나 중심이 없는데? 어 잠시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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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핸드폰 써가지고. 못해. 뭐하는 짓이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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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쳐나 봐! 나 그냥 하는 줄 알았네. 무서워요? 무서웠어요. 재밌지? 어. 오 아래에 대박! 멀리 멀리 봐야 돼 멀리. 멀리 멀리 저 멀리. 다 은근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구나. 응. 은근히 가면서 무서워. 아니 나 중심을 못 잡을 것 같아요. 나는 잡을 것 같아요. 하지마! 이거 흔들려서 못 가겠잖아. 상아 언니가 없어? 뭐 줄고 하는데? 야! 너무 잘하면 안 돼. 야 끄고. 사아! 야 끄고. 사아! 조조조조조. 오! 오! 사나완네 사나완네. 내가 왔다. 오! 땡큐. 거기 지나고 나서 더 무서워. 야! 이유를 촬영하는거 같아. 아무렇지 않아. 여기 어딨어? 자 저기 뒤에. 오! 오! 뭔가 갈수록 무서운 거야. 아마 그런가? 언니 유리 시작이야. 오! 솔직히 유리 걸어야지 솔직히 유리를 찍어야지 내가 위를 걸고 있다 재밌어 하나 둘 하나 둘 왜 자꾸 나한테 오니? 뭐야 아무리네 둘 와 여기 진짜 잘 보인다 이따 보지마 진짜 재밌게 만들었다 야 이게 제일 무서워 와 여기 대박이야 솔직히 여기는 발 빠져 애기들 이거 진짜 고난이도다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짜 좀 대박 근데 막 귀신 어둡고 이런 거는 무서웠는데 이런 건 별로 괜찮아요 밑에 더 돌렸어 아 뭐야 이거 넘나 재밌는 거 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오이구 잘했네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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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미쳤어 여기 들어가실 수 있는 한문 여기서 화보 촬영 저기 뭐야? 와 아 아 눈빛아 여기 갈래? 거기만 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막 싸우면 진짜 무서울 거 같아요 야 무서워? 아 진짜 무서워 아 아 어떡해 야 이건 옆에서 찍어야지 야 이건 옆에서 찍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죠? 뭐 하는 거죠? 한 번 누워보겠습니다 저 강둥이 한 번 지나가도록 해야지 한 번 지나가고 다 왔다 와 와 와 와 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너무 멀어 빨리 쭉쭉쭉 가봐 이 놀이기구는 맡겨도 되잖아요 여러분 안녕 제 의지가 진짜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 야 이게 물을 안 부인다 물 그렇게 해야 해 물 안 아파 우와 아 아 아 대박 무릎 그렇게 가야 물 안 아파 이렇게 가면 힘들어 진짜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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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허리를 풀 수 있어요 우와 아 아 진짜 멤버들 리스펫합니다 리스펫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 또 언제 해보겠어 그쵸? 좋았어요 이거 진짜 평소에 한 번밖에 못 해볼 경험이에요